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밖에서 나가보시면 다 알겠습니다. 여기서 볼 수 있어요? 누구있다 누구있어? 누구있어요? 내리세요? 누구 좀 놀라우세요. 타퀘 좀 이따가. 야 조심해. 먹은지 모르겠어. 없어 없는 것 같아. 아니. 아무것도 없어? 손이 있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? 내리막길이다, 내리막길이다. 형 조심하세요. 내리막길이에요. 형 꽉 잡으세요. 정말 아무도 우승할 것 같아요. 차가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니가 끼면서. 갈게. 전화할게요. 설마 민수 형 게스트 아니야? 연습만 하세요. 아, 그래? 진짜? 여자야? 이따 봐. 이따 여자 대선 이따, 저녁 아뇨. 나 및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웬일이세요. 아니 손혜진씨가 웬일이에요. 나요? 당신이 지금 팀이에요? 왜 이렇게 되나요? 장난이. 아니 여기 오신 줄 몰랐는데 손혜진씨가. 진짜 모르셨죠?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. 저는 그냥 예진씨하고 야 오늘 정말 또 이렇게 여기 되게 뭔가 심리전도 많고 걱정하지 마세요. 예진씨 심리전이 뭔가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네요. 예진씨와 함께 게임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. 지금 심리전이 뭐 조금 머리 좀 더 쓴다고 해가지고 뭐 놔두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. 승부라는 거 그렇게 예진씨 마음에 두지 마세요.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. 저도 이길 거예요. 아니에요.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. 정말 제가 앞에서 팀 나눌 때 종국이가 네 좀 그랬었는데 진짜 종국아 정말 네가 승리해졌다. 내가 팀이 될 줄 알았는데 네가 알았겠니? 인생은 이런 거란다.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 오케이. 야 봤지? 처음 봤어 소연 씨. 영화니까. 야 할 말을 잃었어. 야. 아 대박. 대박이다. 아 대박이다. 자기가 남 여러 가지를 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. 저 형은 방송 운이 왔다. 딱 봤어 그렇지? 저거 셀린이 못하는 거야. 나는 너무. 너무.